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블리티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어치 뿌니뿌니 일본판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이 이어서 지금 누 대륙에서 쟁탈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에 있는 와루노린이라고 하는 요게를 아직 친구로 만들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와루노린을 공략해서 친구로 만드는 것까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파티는 이런식으로 짜봤는데요. 지난번에 얻었던 양이이세, 그 다음에 마진카맨, 그리고 바탕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레전드 요게죠? 그리고 초코리나, 인기마누스 이렇게 넣었는데요. 초코리나랑 인기마누스 같은 경우는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빗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었고요. 옆에 있는 양이이세, 마진카맨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맵에서 와루노이를 상대로 할 때 데미지를 줄여주고 양이이세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두마리 요게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살기를 쓸 때마다 데미지를 반격해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데미지가 셀 것 같아서 바탕큐를 넣어서 공격하는 데미지를 조금씩 끊어주면서 피살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파티로 일단 플레이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어하기를 할 수 없고 종족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협활사 이런 요게들을 사실은 쓰면 좋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파티로 했는데요. 한번 도전을 해보죠. 자, 우선은 스키앗기 전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음... 자, 피살기 게이지를 모아주고 피살기 게이지를 뺐던가? 기억이 안나네, 뺐던가. 자, 바탕큐를 한번 써주고요. 바탕큐를 너무 빨리 썼다. 아, 근데 체력이 조금 적네. 피살기 게이지를 뺐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피살기 게이지를 뺐어버리네요. 히버타임으로 일단 들어가주고 보너스, 아, 포인트 구슬이 벌리적거린다. 아, 끝나버렸네. 인케마스 한 번도 안 썼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 인케마스... 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자, 다시 도전을 해보자. 인기마우스를 많이 쓰는 게 조금 어려워 보여요. 초콜이나... 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친구는 되겠는데 빨리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친구 만든 요구를 두 마리 넣었는데 잘 쓰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피살기 게이지를 뺐기 때문에 오케이, 피살기는 바로바로 쓰도록 하죠. 좀 길게 길게 연결을 해주고 오케이, 박막 해주고 자, 투버타임 마진카맨 한 번 써주고 초콜리나 초콜리나 한 번 써주고 아, 이게 여러 번 쓰는 게 어렵네. 가운데 저 구슬이 너무 강이 돼. 자, 방어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양이 이제 쓴 다음에 인기왕우스 양이 이제 써준 다음에 인기왕우스 써주고 초콜리나는 한 번 더 못 쓸 것 같네요. 이런... 아, 한 번씩밖에 못 쓰네? 음... 친구 되는 게 왠지 어려울 것 같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잡는 것 자체는 체력이 한 반 정도는 남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노력해서 초콜리나랑 인기왕우스의 피살기를 많이 쓰도록 해보자. 아니, 가운데 그 상자가 너무 커. 좀 내려오지 봐. 큰 것 좀. 또 내려왔어. 자, 바탕큐 먼저 써주고 아주 피싸게 게이지를 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탕큐 써주고 초콜리나를 그렇지. 초콜리나 한 번 써주고 자, 그 다음에 피버타임으로 일단 들어가자. 아, 이게 피싸게 게이지가 뺏기는 게 조금 크네요. 여러 번 피싸게를 쓰고 싶은데 안 그래도 피싸게 게이지 모으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게 하네. 어쩔 수 없다. 거대 분이 한 번 만들어주고 인기 바운스, 오케이. 인기 바운스 써주고 한 번씩 밖에 쓸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잡아야겠네요. 아, 친구 안되네. 자, 될 때까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보다 더 좋은 파티가 있으려나? 거대 분이를 만들어주는 요괴를 음... 이거 하고 나서 파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기 마우스나 초콜리나 한 번씩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요괴를 넣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바탕큐 바로 써주고 아, 그 다음에 음식 줬던가? 아, 음식 줬고 아, 그 다음에 아, 끝나버렸네 벌써? 어, 친구 됐어. 어, 친구 됐어. 인기 바운스랑 초콜리나 쓰지도 않았는데 금방 친구가 되어줬네요. 오케이 좋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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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번엔 없는 거라고 노 카운트!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으니까 친구가 되어줄게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와루노링 말고도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괴가 한 마리 남아있었는데요. 민페가수스였어. 지난번에 마가수스라고 한 것 같은데 아마 한국판 이름이 민페가수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요괴를 얻기 위해서는 포인트 15,000점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포인트는 벌써 모아놨고요. 한 번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모았는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 같은 경우는 저는 고킹데드, 그 다음에 양이 이세, 혀팔싹, 그 다음에 키라코마, 태양신 염란 이렇게 다섯 마리로 썼는데요. 우선 왼쪽 끝에 있는 고킹데드 같은 경우는 헌신도 포인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요괴고 양이 이세랑 혀팔싹 같은 경우는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키라코마, 태양신 염란은 뿐이들을 문질르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티로 해서 포인트를 모아봤습니다. 한 판에 한 500점에서 800점 정도까지 모을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 스테이지가 아닌데 스테이지를 잘못했다. 자, 일단 한 판 해보고 다른 스테이지에서 하도록 하죠. 여기서 원래 하지를 않는데 자, 그래서 포인트 구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태양신 염란이나 키라코마 같은 걸로 그냥 문질러면 쉽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써서 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은 이번 판은 제가 스테이지를 잘못 골랐고 다음 판에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상자들이 금방 금방 없어지죠.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없앨 필요가 없이 이런 거를 쓰면 금방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별로 안 모이지 지금 한 개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키라코마나 태양신 염란을 쓸 때는 요괴들의 3마리 나오는 스테이지가 좋은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19스테이지나 21스테이지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요괴들이 3마리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각 2마리 요괴를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라코마나 태양신 염란을 활용해서 한번 포인트 모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3마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태양신 염란의 필살기 게이지를 최대한 빨리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신 염란 위주로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주도록 하죠. 아이고 아이고야. 근데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자꾸 눌러버리냐. 자, 근데 요괴들이 죽지 않도록 죽을 것 같으면 핀을 조금 바꿔주면서 하는 게 좋고요. 태양신 염라가 왜 이렇게 안 보여. 자, 이렇게 태양신 염라를 그 필살기 게이지를 채우고 나서 체력이 적은 애들부터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주게 되면 키라코마랑 협활사 뭐 이런 애들의 필살기 게이지가 모이게 될 텐데요. 안 보였네, 협활사는. 자, 거대 분위를 한번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키라코마를 한번 써줍니다. 자, 그러면 협활사도 한번 써주고요. 그럼 이번에는 오케이, 태양신 염라를 한번 더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태양신 염라를 쓰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태양신 염라, 키라코마, 태양신 염라 한 번씩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뿐이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문질르면서 없앨 수 있고 상자들도 금방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조금 잘 안된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적게는 한 500점 정도는 나올 거예요. 500점 안되네. 500점 조금 안되네요. 자, 맨 왼쪽에는 고킹데드가 헌신도에 1.5배를 더 주기 때문에 만약에 20개를 얻으면 거기 1.5배인 300해서 500점이 되는데 지금 조금 모자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보면 익숙해지는데요. 제가 한 번 정도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키라코마가 많은데요. 그래도 태양신 염라를 채워서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적이 죽지 않도록 꼭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 태양신 염라 됐고 그 다음에 거대 뿐이를 만들 수 있는 요괴들도 조금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태양신 염라를 먼저 써주도록 하죠. 고킹데드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대 뿐이 만들어주고 거대 뿐이 만들어주고 아, 근데 태양신 염라가 안 커졌네. 태양신 염라를 썼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한 번 더 쓰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키라코마 한 번 써주고 그 다음에 태양신 염라를 써서 잡으면 딱 마무리가 되겠네요. 상자들이 금방금방 없어지죠. 이번에는 조금 큰 게 나와줄려나 아까처럼 19점은 아니겠죠. 자, 한 몇 개 정도 없앴는지 보도록 하죠. 24개. 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 이거는 뭐 운이니까. 그러면은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민페가수스라는 요괴를 얻어보도록 하죠. 마가수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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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친구가 되지 않을래? 오케이. 자, 그럼 새로 얻은 요괴들을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A랭크 민페가수스를 먼저 보도록 하죠.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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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보요. 표정이 승리 포즈 자, 얘는 A랭크라서 레벨으로 피살기 레벨은 올리지 않았고요. 피살기 이름은 민페가수스 쇼옥 사악한 오라로 적을 게으르게 만든다. 게으름 스킬이라고 하네요. 민페가수스 쇼옥 자, 그리고 소개 민페가수스에게 빙이 되면 화낼 만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게 된다. 장난만 치는 친구는 이 녀석이 빙이 된 걸지도 나 좀 찔리는데 어렸을 때 장난 진짜 많이 쳤는데 민페가수스 탓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SS랭크 요괴 와루노링 와루노링 이라는 요괴인데요. 얘도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62573의 누대륙 이라는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자세히 아는 요괴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도와준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넘쳐. 얘 좀 봐. 얘 웃는 표정 좀 봐. 자, 그래서 얘는 레벨이 50까지 올렸을 때 공격, 아, 체력 599, 공격력 869로 공격력이 높은 편이네요. 필살기 장난기 넘치는 검 일정 시간 문지른 주변의 요괴뿐이를 없앤다. 이게 필살기가 새로운 필살기예요. 일정 시간 문지른 주변의 요괴뿐이를 없앤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는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장난기 넘치는 검 야, 엉덩이를 왜 보여줘? 자, 그 다음에 스킬 자신의 요괴뿐이를 나오기 쉽게 한다. 1.4배 그리고 소개 부자연스러운 손글씨 아, 이거는 어디다 벽에다가 낙서를 했나봐요. 벽에다가 뭐 글씨 같은 거를 써놓는 그런 손글씨 있잖아요. 부자연스러운 손글씨 지금 가장 핫한 요괴 히어로 그것은 와루노리님이다. 마스크의 아는 초핸섬하고 여자아이는 모두들 그에게 빠져있다. 이거 왠지 자기가 써놓은 것 같은데? 벽 같은 애다. 자, 마스크의 아는 초핸섬하고 여자아이는 모두들 그에게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이 요괴를 한번 파티에 넣고 써보도록 하죠. 자, 어떤 피싸이기 일려나? 잘 모르겠네. 일정시간 문지른 주변의 요괴뿐이를 없앤다. 우선은 눈을 감은 녀석을 먼저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싸이 게이지를 일단 해두고 오케이, 피싸이 게이지 찾고 한번 눈 감은 쪽을 먼저 공격을 해보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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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문질러두면 저런 식으로 와루노리님의 얼굴 같은 것, 눈 같은 게 나오면서 그 자리는 뿐이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조금 복잡한 에피싸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자, 다시 한번 눈 감을 쪽을 한번 더 공격을 해보죠. 자, 자, 자. 오케이, 이쪽에다 피는 꽂고 자, 한번만 문질러볼게요. 어,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눈이 생기죠? 그러네. 별로 좋지가 않네. 이게 뭐야. 넓은 범위도 아니고 너무 좁잖아, 범위가. 자, 그러면은 와루노리 한번 더 써보도록 하죠. 여러 번 문질러둘 수가 없네요. 한번 문질러두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쓰게 되네요. 음... 그냥 그러네. 그냥 그러네요. 문질르는 재미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 쟁탈전 1회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은 전부 다 얻은 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2회 전부터는 1회 전에 달린 댓글로 제가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